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 다음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외계인 생존 게임 레이크가 드디어 처음으로 멀티가 나와서 저희 룬형과 함께 제가 어 저희 조마문 크루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인사도 하네 어 이거 목에 고개 닫을 수 있어 어 예예 반갑습니다 하하하하하 아.. 형 응? 빨리 카메라 먹어 잠깐만 있어봐 나 샷권먹는다 어 잠깐만 총 한 개 없어? 어 미안해 야 근데 이거 멀티인데 총이 한 명이면은 한 명은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야? 하하하하하 한 명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야? 너무나 이거 형 줘야 되나? 라이플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아 그런가 이따 나와봐 잠깐만 지금 밤이잖아 어 미안해 미안해 밤인데 쐈다 조졌다 하하하하 야 나 다 보내려고 그러지 일부러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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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 근데 멀티는 그게 없다 날 스킵하는 게 없네 아 진짜? 어 싱글은 원래 밑에 밑에 시간뜨잖아 와 와 조졌다 와 이거 리얼 저거 뭐야 아 깜 놀아 나 다리인 줄 알았는데 나 저거 하하 마우니가 이렇게 통수를? 하하하하 아니 잠깐만 우리 밤에 카메라 달라고 하면 뒤죽겠지? 뒤지지 지금 우리 그거 있나? 뭐? 거 저기 그 그 아이패드 나왔어? 아이패드 없어 아예 그럼 어떻게 카메라를 달아서 보란 얘기지? 아 여기서 보는 건데 형 이제 목숨 걸고 카메라 하나 달고 오자 어디? 밖에 나가 오케이 저기 저기다 하나만 달고 오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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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카메라 어 어 아 그러네 하나만 달아 하나만 달아봐 잠깐만 카메라가 카메라 소리 왜 안들어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아 키가 다르네 멀티는 좀 변한 거 같아 그동안 패치돼서 들어와 빨리 들어와 뭐지? 어디가 어디갔어 아 나무나 빨리 빨리 들어오라고 쫄지마 근데 인간적으로 문 닫히는 소리 너무 무서워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나오네 나오네 우와 야 카메라 움직이는 소리 뭐야 이거 와 레인보우 하는거 같은데 구우우우우응 구우우우우우웅 기다려 내가 우우우웅 카메라 달고 올게 아 잠깐만 카메라 어떻게 꺼 2 아 2버튼이구나 아니 형 형 형 영화 봤지? 꼭 이럴 때 혼자 가는 새끼는 죽어 알았지? 이건 같이 가야 돼 저기 빨간불 보이지? 빨간불 어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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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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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는 같이 가야 돼 영화 보면서 맨날 답답했던 게 꼭 진짜 꼭 찢어지더라고 아 무서워 시작하자마자 밤이야 근데 그니까 원래 낮에 시작하는데 좀 하드코어 해졌네 게임이 아 원래 아침에 시작하는데 아니 그거 알아 싱글에서는 창문도 원래 안 깨져있어 아 깨져있어 여기? 응 다 깨져있잖아 지금 세 개다 와 젖었네 그러네 그 여기 내가 보이는 창문 알지? 근데 진짜? 여기서도 얘 그거 들어온다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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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앉는 게 어디 있지? 앉는 거? 앉는 게 안... 아 아 아 아 아 미안해 컨트롤 버튼이 발사다 형 아 미안해 맞았어 형 체력 달았어? 에프에 쌌냐? 에프에 피 안빠졌어 어어 팀 긴 안되나본데? 어 한번 확인해볼까? 총 쪼봐 어 팀 긴 안되지? 아 네 안된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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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준이 없네 그리고 에임이 없어 어 원래 애임없어 이 게임 아 컨트롤 버튼이야 웬만하면 안 느끼는데 발사버튼인줄이야 키가 되게 이상하네요 지금 몇시지? 시계 있지 않나 원래? 그니까 잠깐만 원래 시계 있었던거 같은데? 원래 시계는 아래에 떴거든 시계 시간도 안보이네? 어 깜짝이야 아 아 개무서워 어 깜짝이야 아 찌그러지 좀만 아 문 닫히는 소리 리얼 무섭네 어 무서워 아 무서워서 카메라 못보겠어 아 카메라 돌아가서가 더 무서워 형 형 이거 한번 해보자 내가 0번 카메라 못된게 1번 봐주나 봐봐 알았어 1번 봐줘? 아 1번 보고있어 돌 1번 1번 봐줘? 맞아 그러면 우리 그 멀티가 이래서 좋네 두개 다 볼 수 있네 어 이거 하려면은 인원을 꽉꽉 채워가지고 카메라 돌리면은 기가 막히겠는데 나 4명이서 카메라 한개씩 어 진짜 4명이서 카메라만 보고있어 거의 진짜 방송국이지 아 진짜 문좀 닫지마 진짜 나가자 하나 있으면 뭐해 그래그래 총도 있겠다 어 뭐야 왜왜왜왜왜 왜 깍거리지 않았어? 어 카메라 카메라 터졌다 카메라 터졌다 카메라 터졌다 카메라 터졌다 카메라 터졌다 카메라 터졌다 어 터졌어 터졌어 안나오지 어 안나와 터졌어 터졌어 좋졌다 어 0번 카메라 불안한건데 그러면 어 1번타 1번 카메라 갔다 어 형이 좀 봐 어 너무 무서우니까 배가 아프네 어흐하하하하하하하 일어나자마자 방송ة 켰는데 배가 아파 먹은것도 없는데 이러면 다시 카메라 달러가야하는거 아 virtue? 아니지 지금 갈까 한 번 가자 가자 안되겠다 지금 덜무서운 노래 틀어야겠다 빨리 튀어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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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앞장서야지 총 두고 있는데 오케이 알아서 빨리 갔다 형은 인간 쓰레기야 왜? 아니 너 어디갔어 오 깜짝이야 형 진짜 갔어? 아 미안해 아 미안해 형이 버린 줄 알고 내가 총 두고 있었어 형이 하나가 버린 줄 알고 나는 형이 버린 줄 알았지 나는 형이 버린 줄 알고 내가 또 속나고 집에 왔는데 형이 없네 와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진짜 마우가 담력 좋다 형 어? 총도에서 날 버리고 가? 담력 좋네 어 담력 좋아 잘 봐 카메라 잘 보고 있어 아 근데 1번 카메라 오 깜짝이야 카메라 하나 더 달러가? 앞에 있나 해서 야 우리 총 먹으러 내일 아침 되면 총 먹으러 가야 돼 우리 그래 그래 총 무조건 먹어야 돼 바로 어디 사다보면 있겠지 돼지에도 또 카메라도 달아두고 돼지도 돼지가 안 보이네 그러게 돼지가 아예 없네 뒤라서? 원래 돼지가 소리 돼지 소리가 원래 더 무섭거든 그리고 아 형 지금 여긴 달 수 있어 나와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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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여기 뒤쪽 어? 어어 어 어 아 문소리 너무 무서워 여기 원래 카메라 달렸는데 원래 여기 위치가 아니 여기도 원래 있어 이쪽에도 위치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게 랜덤인가도 쉽다 어 야 V키 눌러봐 V키 아무것도 없어 아냐 있어 카메라 있는데 망원경인데 망원경? 나 안 떠 진짜? 3번 눌러봐 안 떠 카메라 안 주웠지 하나 떠 어 카메라 주워봐 카메라 지금 무지한인 것 같던데 이거 카메라 더이상 없어 여기 있잖아 박스에 아 그러네 와 카메라 3번 V 눌러봐 왜 갑자기 V도 안되지 그냥 카메라는 나오는데 아 V다 V 아 바보 V 나와 어 망원경이야 망원경 우와 우와 진짜 잘 보인다 우와 아니 더 그 뭐야 더 잘 보이는데 어 밝게 보이는데 더 멀리까지 엄청 밝게 보이는데 어 이게 갑이네 이거 백안이다 이거 총들어 일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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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려 문을 왜 열어놓고 오니 뭘 문을 열어 내가 문 닫았는데 문 열렸었는데 문 열렸었는데 잠깐만 야 문 열지 좀 봐 아냐아냐 형 다 들어가봐 들어갈 수 있나 니가 들어가야지 아니 내 시점하고 내 시점에 문 닫혔단 말이야 진짜 했다고? 어 들어가봐 들어가지나 미쳤네 이거 어이씨 아니 어떻게 이게 틀어지면 안 되는데 맞네 야 야 문이 문이 따로따로 문이 따로따로 야 야 집은 안 돼 문이 따로따로 야 형 형 다 닫지 응 난 난 이제 나와줘 오케이 됐다 아 이제 다쳤어 영도? 어 다쳤어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공개됐다 아 살짝 이상하네 앞으로 문 열때 닫을 때 우리 같이 보자 그래야지 헌팅 에일리언 가자 여기 사양탄가봐 헌팅 에일리언 오케이 가자 앉는 키가 없냐 이거 생각해보니까 멀티는 반만 하나봐 아니야 나 아까 아침이었는데 시작할 때? 어 형 형 거기 거기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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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다른거 아 미친 너 왜 자꾸 나 뒤에 있어 아 당연하지 어 저기 뭐 반짝거리지 않았나? 어 어 어 아 카메라 카메라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오와 아 무서워 아 개무서워 와 새소리봐 좀 앞으로 좀 아 아 가고있어 오케이 조금만 더 가자 오케이 아 여기서부터 안전진 아니다 어 가자 가자 집으로 가 거기다 집으로 가 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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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아아아아아아아! 야아! 나 공놀이 당해! 형! 나 공놀이 당해! 어디야? 어디? 어디? 아! 나 모르겠어! 모르겠어! 나 어딨는지 모르겠어! 아! 시발록! 아!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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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구하러 갈게! 내가 구하러 갈게! 아! 아! 형! 나 피해 3분의 1밖에 없어! 내가 구하러 갈게! 내가 구하러 갈게! 아! 근데 리얼 첫 등장이 리얼 무서운데! 아! 아! 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! 지금! 눌러봐! 너무나 어디 있어! 아! 모르겠다! 나 모르겠다! 나 그냥 달려갈래! 나! 아! 저기인거 같아! 저기인거 같아! 여기여기여기! 아! 여기 카메라 다른데! 여기가 아니라는 건데! 형! 나 자리있어! 나 갈게! 나 그냥 끝까지 가는거 같아! 형! 나 그냥 끝까지 가는거 같고! 야! 나 뒤에 있는거 같고! 1번 카메라! 1번 카메라 나갔다고?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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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도망쳐! 아아아아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아 뭐야 F키 안돼? 아 F키 네! 아 됐어 됐어 전등키고 와 전등키고 그래야 내가 찾아가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맵이 안보이니까 어딨지 몰라 진짜 어딨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찾아가야 되니까 조명탄 좀 쏴 으아악 여기 여기 어 왔다 왔다 보인다 집집 다 왔다 집 다 왔다 집이 보인다 집이 보인다 다다 와 내가 어디에 찾아왔지 문여줄게 야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다가 모려놔면 어떡해 쯔은은은은은 크크크 크크 크크크 아아 어어 어 아어 아아 수확성에 우와 미치겠다 하하 야 총이 없어 나 어 어 뭐야 어 나 살아났어 나 살아났어 문 닫아 문 닫아 총이 없어 정말 왜 괜히 총 뺏어갔어? 아니 시체는 있는데 총이 없어 거기 형 우리 같이 있자 우리 춥다 아니 왜 안 들어왔어 형 문 열었잖아 우리 오늘 썸네인을 길태미 여문방 가자 우리 우린 죽을거야 형 야 아침까지만 버티면 돼 야 아침까지만 버티면 돼 사돈 나 참 사돈 만나서 즐거웠어 나 야 잠깐 종이 왜 없어 없어 아니 자꾸 널째 써 하하 아니 이거는 아까 뭘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게임 만나면 무슨 공 굴리기 당해 미치겠네 아니 아침은 또 왜 이렇게 안 돼 미치겠네 아 미치겠다 진짜 아니 이거 지도를 봐야 되는데 아 카메라 다 깨졌나? 이게 남았어 지금 아니 근데 죽어도 헌터 누르면 다시 살아나 그건 참 좋아 그건 참 좋은데 문제는 이게 총리 렉 걸려서 없어진 것 같기도 해 그치 바닥에 있는 거 아니야 저거? 없어 없어 안 보여 그런데 제발 문 좀 닫지 말아줄래? 아 문 열어놨었는데 아아 지금 내가 왜 나가는 순간 왜 문을 닫는 거야? 나는 뭐 아까처럼 죽으라는 거야 뭐야 아 문 열라고 하는 건데? 어 나 문 열었어 아 연 거라고? 어 아까 전에 아 아까 전에 처럼 됐나 보네 아 아까는 근데 확실했어 형 아까는 확실했어 아깐 그건 진짜 형 아니었어 형 100% 왜 게임 보고 문 닫았어 그건 사실이야 응 그건 변명하려 하지마 내가 딱 들어온 순간 형이 죽인 거야 나 난 100% 봤어 문 닫는 거 봤다고 티 났어? 어 리얼이야 그거는 아이씨 자꾸 어떡해 야 우리 목숨 걸고 자꾸 총 구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분명히 낮이 될 텐데 이게 아 이게 한 20분인가 그 간격으로 낮이 될 텐데 어디 시간이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캠핑카를 사면 나는 문 안 만들래 창문 나는 창문 안 만들래 나 진짜 무슨 놈의 캠핑카가 창문이 세 개나 있어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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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같이 누르면 안 돼? 자는 거? 안 돼 안 돼 아 원래 이거 누르면 스킵 되던데 이 지도 와 이거 똑같이 생기네 여기 똑같이 생기네 이거 그거 알지? 이거 실제 찍힌 사진인 거 알아? 이게 실제라며 이거 어 이게 실제야 이게 실제로 찍힌 사진이야 이게 레이크가 이 게임이 진짜 게임이라 보기엔 좀 리얼 공포야 와 미치겠네 이거 처음에 외계인 등장할 때 있잖아 봤을 때 내가 먼저 그랬다니까 내가 먼저 와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외계인인 줄 알았어 진짜 진짜 리얼 샷건이 왜 없냐 외계인 그 느껴지는 나보다 1번 눌러봐 1 2 3번 한 번 눌러봐 안 돼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다 사라지는 건가? 카메라는 있는데 와우 오 깜짝이야 개깜짝 아 원래 원래 총 여기 달려있고 근데 파밍 존은 있어 확실히 어 있어 파밍 존 있어 내가 스나도 있고 막 그런 얘기 들었거든 스나 있어 스나 있어 근데 내가 기본총으로 좀 한 발 맞췄거든 근데 비가 한 30분의 1 달아 지금 머리 위에 빨간색 줄 보이지 어 저게 제 외계인 피 아니야 저만큼 까였어 저만큼 까인 거야 한 대 맞췄는데 샷건이 저만큼이면은 일단 있으나 마나야 사실 있으나 마나고 저항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걸 파밍을 해야 돼 사실 다음 낮에 가가지고 낮에 안되는데 가자 가야되나? 가자 일단 저기에 1번 카메라 달려가자 이것도 공굴리기 각인데 아니 근데 문 닫아놨는데 쟤가 그냥 뚫고 들어왔어 가자 쓸데스 없어 우린 이제 이제 더이상 백도가 없어 백도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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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근처에 없나? 어 저기 뭐야 잠깐만 어 저거 보인다 아 저거 저거 초소에요 초소 그래? 아 잠깐 잠깐 여기 오른쪽에 아 아닌가? 그냥 뛰어 그냥 뛰어 그냥 그냥 쳐서로 뛰어 쳐서로 쳐서로 어 못 올라가 여기 어 못 올라가 죽었다 잠깐만 저거 뭐지? 왜왜왜왜 뭔가 반짝이는게 보이는데 아닌가? 비로 하긴 비로 하긴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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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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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달아 지그치그치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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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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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어딨어 초소 어딨어 아 저기있다 근데 초소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뭐 있을수도 있지 레이 뭐 그거니까 내가 싱글해서 가봤는데 어 라이플 총알 6발 어 진짜? 어 괜찮네 그러네 와 이거 뭐 자꾸 불빛이 보여 와 이거 뭐야 여기 어떻게 걸어다닐 수 있지